부처님 가르침 한세상 왔다가는 낙은해요 가져갈 수 없는 짐에 미련을 두지마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가는 인생 무겁기도 하건만 그대는 무엇이 아까워 심겹게 이고지고 안고 사시나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거늘 무슨 염치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 합니까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지나고 나면 무상할 뿐이지요 어제의 꽃피던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들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나요 발가벗은 몸으로 세상에 나와서 한세상 사는 동안 이것저것 걸쳐입고 세상 구경 잘 했으면 만족하게 살았지요 무슨 염치로 세상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합니까 항천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애착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어차피 떠나가야 하는 길이 보이면 그 무거운 지밀랑 다 벗어던져버리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나보시구려 이승것은 이승의 것이니 아예 마음에 두지마오 떠날 땐 맨몸 걸쳐주는 무명천 하나만 걸쳐도 그대는 그래도 손해볼 것 없지 않소 부처님 가르침 한세상 왔다가는 낙은해요 가져갈 수 없는 짐에 미련을 두지마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가야 하는가